반짝이들 안녕! 오늘도 잔별쌤과 함께 즐거워 만들기 시작해보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멍멍 귀여운 송강아지 인형을 만들어보도록 할거에요. 짜잔! 오늘의 준비물이랍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고고고! 첫번째로 A4 크기의 색질을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두번째로 3등분으로 접은 색질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세번째로 반으로 접은 색질의 양쪽 면을 각각 반으로 접어주세요. 색연필을 사용해서 강아지 도안을 꾸며주세요. 품위기를 다 끝내주었다면 도안에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강아지 귀 도안에 점선을 접어주세요. 이제 풀을 사용해서 강아지 귀와 혓바닥을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색연필을 사용해서 강아지의 코와 입 주변을 꾸며주세요. 마지막으로 목공풀을 사용해서 강아지의 눈을 붙여주세요. 짜잔! 귀여운 강아지 손인형 완성! 강아지 손인형과 함께 즐거운 놀이 시작해보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